이혜야. 왜 이러세요 정말. 늙은이들. 뭐냐. 자식 짐 노릇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더라는겨. 그래서 정신 멀쩡할 때. 우리라도 나가주는게 좋겄다. 늙어봐. 늙는 것만큼. 초라하고 서글픈거 없어. 애 터져 울지 말어. 어디까지 죄송을성이 자행했어요. 부족했으면 부족했지. 저 그렇게 잘못한거 없어요. 없다고 생각해요.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잘못하시는거에요. 저 엿 먹이는거라구요. 아이 엿을. 너한테 누가 엿을 먹여. 어머니가요. 나를 그렇게 뭘로. 내가 너한테 엿이나 먹일 사람 같아. 그러신거잖아요 지금. 아아. 아아iu. 아이. 아아유. 으와. 으와. 으, 으. 으. 아하하하하